안녕하세요. 배우 김귤입니다. 이번에 전시를 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이번 전시는 NAA 해서 우리 나 할 때 나, N-A잖아요. 거기에서 더 강조하는 의미로 나 해서 N-A-A. 작년에 이민년이어서 호랑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작품을 좀 많이 그렸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그려볼까 고민을 했어요.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저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를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나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저한테 옷을 입힌 작품도 있고요.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제 몸도 빚어봤고요. 그리고 처음에다가 그림도 그렸고 기도도 했고 되게 각가지의 패턴들, 제 얼굴 패턴으로도 그림을 보여드리고 저로 풀어낼 수 있는 나만 아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 그림은 너무 달라요. 전시관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부산에는 영화제 때문에 또 영화 촬영으로 많이 왔어요. 부산에 항상 올 때마다 즐거운 일이 가득했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거든요. 이번에 제 개인전으로 부산에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되게 설레이고 즐거운 일이 또 가득한 그런 이번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저의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. 함께 특별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여러분 행복하세요.